기상캐스터 배혜지 교육부가 지난달 건물 철거 결정을 내린 개성요고 전교생 37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습권 보장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학생 안전을 보장하라는 현수막과 푯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레이카운티 아파트 재개발 건설공사로 2년 넘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같아 저희가 저의 의견을 내고자 큰소리로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안전진단을 하라는 법원 주문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학교 주변 공사 중지와 관련한 법원 결정도 오락가락합니다. 지난해 12월 건물 안전을 이유로 학교 주변 공사를 모두 중지하라고 결정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7일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흑마귀 임시시설을 지탱하고 있는 어스앵크 수명이 다해 붕괴 사고가 날 수 있어 옹벽 설치 공사를 해야 한다는 시공사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 결정 석 달이 넘게 안전진단 조처를 하지 않았던 시공사는 일부 구간 공사를 재개하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중지결정이 내려진 나머지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법원에 이의신청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학생들 불안과 분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